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키신다는 시인의 고백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시인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사람들이 여우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할 때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부르기 적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장 나라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여우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처소에 들어온 자는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여우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제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집을 세워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13년 이 긴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는 분도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보라 자식들은 여우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이룹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 꿈같은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저자 미상의 지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를 향하여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복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이 말하는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둘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셋째 아내와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넷째 평생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섯째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것입니다. 여섯째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시인은 주의종 다윗을 기억하셔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자 저자미상의 제왕시로 다윗왕의 후손들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언약견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다윗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 언약의 성취이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대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56일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개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2편 다위세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위세 집의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 다위세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를 의지하는 자는 쉬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갓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문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건넌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리지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다위세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위세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입담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므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줄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0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선대에게 복을 주실지어다.